자 ADX 51 페어입니다 왼쪽씨가 벗겨 주시구요 자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오딕스 ADX 5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쪽에서 여러분들 요거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플랫이랑 그 베이스 롤오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디 패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드 카디오이드 컨덴서라고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는 이제 그 설명 따로 드리겠지만 프리 폴라라이즈드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끝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마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이 했던 브랜드는 아닌데 두 개 정도 했었던 오딕스 라는 브랜드를 해볼 거에요 오딕스 저번에 그 타하기 전용으로 나왔던 i5 모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SM58에 어느정도 대체제로 저희가 좀 꼽았던 OM2S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하이퍼 카디오이드 뭐 폴라 패턴을 갖고 있었던 모델이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오딕스는 아직까지는 뭐 약간 와 좋다 아니면 뭐 어떻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뭐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적어서 오늘 하면은 조금 어느정도 정보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ADX51 ADX51 이라는 모델이랑 A133 이라는 모델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처음 하는 모델은 요거는 컨덴서 마이크인데 악기 전용 우리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틱 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펜슬 마이크 네 펜슬 그 뭐 약간 이게 57 같은 그런 느낌의 마이크로 세트로 나옵니다 스테레오 그래서 스테레오 세트로 260 달러 어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33만원입니다 33만원 그래서 두개 이제 세트로 뭐 약간 스테레오 수음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두 개 뭐 마이크에 따로 해가지고 그냥 뭐 모노모노 쓰셔도 되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좀 보면은 프로페셔널 일렉트렛 컨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렉트렛 레이어 라는게 이게 그거더라구요 그 프리폴라라이즈드 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게 뭐 기술적으로 전기공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저희도 뭐 이게 워낙에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나 기존에 있는 것들이 뭐 엑스터널리 폴라라이즈드, 외부에 폴라라이즈드가 되어 있고 이건 뭐 미리 폴라라이즈드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명료하게 수음하고 강한 음압에도 유리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정보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대로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리폴라라이즈드 마이크로폰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글로 한번 바꿔가지고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좋아졌어 좋아요 자 사전평광 콘덴서 이 사전평광 이라는 게 프리폴라라이즈드를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거리 원거리 명확하고 정확한 응답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네 카디오이드 패턴 단일 패턴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그 프리퀀시 리스폰서는 40Hz에서 18kHz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덴서들 넓게 나오는 것들이 20에서 2만 나오고 그리고 작게 나오는 애들이 50에서 15,000 나오는데 이건 그 중간 정도 40에서 18,0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드 및 베이스 롤오프 필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10dB와 그리고 베이스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어 높은 표준과 엄격한 공차 이거 뭘까요 하하하하하하 가 볼게요 하이 스탠다드 타이트 톨러런스 아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구성이 좋다 이런거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폴라라이즈드 컨덴서라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폴라패턴은 단일 카디오이드 프리퀀시 리스폰서는 40에서 18,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들 나와있구요 184g에 160mm 6.3인치 2만까지는 안가는군요 네 18,000 입니다 여기 다운로드 스펙 시트를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뭐 좀 상세한 스펙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옵셔널 악세사리 뭐 이런것도 나와있구요 그리고 스펙 여기 보시면은 아까 동일한 내용인데 이 밑에 이제 뭐 디멘전 이나 프리퀀시 리스폰스 폴라패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위쪽으로 10키로대에서 팍 튀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구요 500m 로는 이렇게 가라앉는 형태로 확 가라앉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뭐 13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식으로 그 일반적인 컨덴서의 그 폴라패턴을 따르고 밑에 위에서 살짝 죽는 느낌인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로 상향하는 곡선을 볼 수 있는데 특이한 로는 확실히 깎아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adx 51 을 가지고 이 스테레오라 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쪽 모노 이쪽 모노를 에랄로 벌려 갖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보컬은 그냥 하나로 받아보고 모노로 가운데다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는 스테레오 한 트랙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만든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 뭐 받아놓은 소스는 뭐 딱히 지금 뭘 만져놓지는 않았습니다 만져놓지는 않았고 일단은 요걸 듣기 전에 214 한번 듣고 갈까요 네 214 를 먼저 듣고 갈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할 때 작업의 기준이 되는 네 일사를 먼저 일단은 모니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214 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익숙한 소리죠 네 잘 아는 소리 뭐 뭐 일단은 요걸로 받은 것만 한번 잠깐 앞에 들어 볼게요 네 기타 보컬만 네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't care about 여러분 되게 익숙한 네 맨날 듣던 그 소리 듀엣의 214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네 지금 들어보시면은 그 지금 214랑 그 물론 당연히 마이크 성향이 다르긴 한데 네 뭐 근데 이제 지금 미들 쪽이나 이쪽 그니까 214보다는 좀 확실히 하이가 좀 닫혀있는 느낌 맞아요 프레퀀시 리스판스 상으로 봤을 때는 로우코트 되고 하이가 좀 들려있었긴 했는데 이 마이크 특성인 것 같죠 네 이번에는 솔로로 바듬업하는 기본적으로 악기 전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그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여기 되게 빡빡하죠 힘이 있고 이게 그 설명에 나와있는 걸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도 그 한 마이크의 그 수음을 되게 여러가지 악기가 섞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앞에 있는 악기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고 수음하는 데 되게 좋은 영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운드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214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 봐요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그렇죠 지금 이런 기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의 영역에서는 사실 214가 훨씬 더 전용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네네 이번엔 나레이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edx51 professional electric condenser microphone with pad and roll off 음 뭐 이렇게 전문가야 같아 그렇게 약간 느낌이 네 한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edx51 professional electric condenser microphone with pad and roll off 이게 뭔가 그건 있네요 이 뭔가 그 진짜로 어디에 녹음 돼서 이렇게 광고나 이런 데서 나올 법하게 들리긴 하네요 다이렉트 소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깝고 뭉쳐있고 빡빡하게 나오는 거는 확실히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샤하고 이렇게 보컬이나 기타 사운드에 사운드 메이킹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 진짜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빡빡한 어떤 수음력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늘 해보는 건데 뭐 EQ만 다른 거 안 주고 EQ만 로우컷을 좀 하고요 네 하이를 살짝만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214에 좀 느낌이 나는지 요정도만 네 보컬도 마찬가지로 같은 EQ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아니 하이도 올라가는데 빡빡한 것도 같이 올라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14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컨덴서로 받았을 때 그 보컬과 기타에 그런 샤랄라한 느낌을 기대하고 쓸 마이크는 아니고 네 네 네 네 드럼이라든가 스네어 마이크로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드럼의 그런 어떤 그 근접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상수해 줄 수 있는 되게 높은 사운드 레벨이 있는 그런 곳에 라이브 공연장에서 이제 그런 타악기라든가 아니면 볼륨양 되게 센 관악기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수음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구서 뮤지션이 이 컨텐츠를 하면서 예전에 뭐 오디언 인터페이스 뭐 8구짜리라든가 이제 19짜리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한 100만원대 라인업 이런 거 아니면 80만원대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그 뭐 드럼 마이킹 하실 때 이런 마이크 좀 저렴하게 사셔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럼 마이크로 좀 하면은 가성비 일단 좋으니까 어쨌든 33만원에 한 세트가 들어 있으니까 그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약간 디테일하게 다 안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들만 예를 들면 킥 하나 뭐 스네어 하나 하이엣 하나 뭐 탐 중요한 거 탐 세트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앰비언스 2개 이렇게 놓으면은 한 세조 정도면 100만원에 한 6개 정도 아니면은 뭐 예를 스네어만 쓰겠다 다른 마이크 있다고 하면은 스네어 탑 바텀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더 저렴한 또 뭐 마이크로 뭐 꾸셔도 될 것 같구요 드럼 전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뭐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는 뭐 딱히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어 저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뜬 4 요거 살 돈으로 그 요정도 가게 컨덴서 마이크를 사자요 다른 에서서 기타는 좀 더 낫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용도가 명확한 그런 컨덴서였다 저희는 여기서 사실 이거 맞춰 갖고 막 드럼 쳐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맨날 그냥 기타 보컬로 모니터를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이게 뭐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해서 덜 나온다고 해서 214보다 안좋은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용도가 다른겁니다 다른거요 4사 오늘 이렇게 뭐 스테레오 마이크 같이 세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 adx 51 4 x 51 같이 살펴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조금 보컬 이란 기타의 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가 옵니다 a 1 3 3 인데 가격도 64만 8천원 이거는 거의 이제 저거 214 보다도 가격이 확 뛰어 올라가니까 1.5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면은 웜어디오랑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곧적 겨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414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고전 단계를 찾는 구매자들의 포션이기 때문에 1.4 보다는 조금 더 상위 모델을 찾고 싶었던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우리 뭐 왑 8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왑 87의 약간 아랫단계 그리고 뭐 로드로 보자면 뭐 k2 정도 모델 이렇게 왔다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adx 51 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은 노래로 a 1 3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선 미션을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